필살기 데미지 보이시나요 반줄 필살기 데미지 보이셜 필..필반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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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쓰레기 캐릭터 거모에다가 에픽 코디 루나 이클립스를 꼈습니다 게다가 황금 철장갑 힘 두 칸 발랐고요 게다가 여기 파워 커스텀 3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루 나이클리스 성능 쓰면 힘 플러스 하나 되죠 거기다 파워 커스텀 하나 쓰면 총 힘 11칸에 배기 공격력 15%인 미친 거모가 됩니다 여러분 데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픽 거모 에픽 코디와 강화를 곁들인 에픽 거모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조합이 또 커스텀은 낀 거 모르기 때문에 커스텀 강화 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나게 강한 거모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상점원용방인데 지금 껴줬고요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각성 루 나이클리스 각성해주면 이거 힘 플러스 1칸과 125% 늘어나죠 어 귀약 쪼... 아 잠깐만 아 귀약이 뜨냐 나이스 굉장히... 그렇지 도망가 시시 그렇지 으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제가 거모를 잘 못씁니다 여러분 아 이거야 악명팔찌 데미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필살기 거기 컷 데미지 보이시나요? 네 무적에다 데미지 미쳤죠? 필살기 필살기 데미지 보이시나요? 반줄 필살기 데미지 보이시... 필...필반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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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셨나요? 혼자 메이플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네 저는 강화 때리는 거 데미지 보이시... 시시 까비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 까비예요 여러분 엄청 재밌네요 네 여러분 제철입니다 바론의 에픽 코디 각성 필살기 전진거리 X X 점프 X ZX 필살기 아 이분이 이제 아 이분이 살짝 도망가면서 하죠 아 발도 발도 얘나가 어 내 2대1 상황 2대1 상황 2대1 상황 아이스 아이스 C C C 할 수 있어 비쌍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나 너무 못한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네 그래도 제 높은 파워로 313점 1등 네 1봐 바로 강화 네 바로 한번 에픽 코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필반 왜 안 나가 필반 데미지 필살기 아 필살기야 필살기야 어 무적이 있나 저것도 C C 뒤로 뺐다가 아 이게 맞아 잠깐만 아 대시 X 점프 X 저게 피스 홀렸을거야 아마 피스 홀렸을겁니다 C C X X 컷 이게 바로 에픽 거무야 C C 뒤로 뺐다가 아 아 너무 아프다 아 거무가 방어력이 안좋죠 나이스 필반 까비 한줄 깠죠 한줄 깠죠 아우 데미지 미치긴 했네요 에픽 거무 미쳤죠 저 에픽 거무를 거의 써본적도 없는 사람이 데미지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네 여러분 상 쓸 네 엄청난 데미지로 에픽 거무로 상 쓸 1000점 기본적으로 넘겨버리죠 네 1판에요 바로 강화시켜주고 아 저 되게 싫어한데 제가 저 되게 싫어하는 조합 사진에 대한 너무 싫어해요 저 제가 약간 역반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역반 필살기 나이스 한줄 아 잠깐만요 지금 대충 넣어가지고 응 이거 촬영중이라서 잠깐만 네 이렇게 필반 안먹힌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친구가 잠깐 와가지고 아..이거 쉽지않는데? 필살기 오케이 컷 아..아..컷 가라 컷 오케이 에픽거모 다시한번 다시한번 파워컷스턴 터뜨려야돼 파워컷스턴 터뜨려주고 아 안터지네 파워컷스턴 터뜨려야돼 터뜨려야돼 X? X 그렇지 X? 필살기 아까비 X? X? 아..잘발잘발 아..어인의 갈 길이 좀 빡센데? T6 아..아프다 점프 X? 네 아..쉽지않다 까비까비 네..제차례가 왔구요 네..상대가 피 한줄밖에 안남았죠? 스피드약을 던져버리는 미친.. 아..왜 입막을하오 지랄이야 이새끼는 이거 어..왜 입막을해 아..옆치기야 저 너무 따지나 시크릿가드 거걸 아..옆치기 아.. 아..시크릿가드 어갈을 또 만났는데 아..좀.. 유튜브가..아..체력을 채우면 어떻게 해 이새끼야 아..체력을 채워버리네 이번 신규 코디 사기죠 아..옆치기 오히려 좋아 그냥 점수 먹자 아..시크릿가드 어갈은 좀 네..1대1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네..쉽지않네..청룡 닉네임 할님 한번 제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에픽 거머의 성널 아..네..에픽을 채우면..아.. 건물을 쓸때마다 느끼는건 개쓰레기인거 같아요 제가 이걸 안쓰긴하지만 너무 쓰레깁니다 시..시..아..데미지 필살기..약간무적 필반..한줄 나갔죠 필살기..엑스까지 아..네..한줄 나갔죠 필반 끝 네..이런 에픽 거머 네..미쳤죠 물음표가 나오는 데미지 다시 갑니다 네..이클립스 각성해주고 발도 까비 점프패스 어어어어..어우..어우 존나 아파 어우 저거 무서워요 저거 어어..잠만잠 어 존나 아픈데? 그렇지 필살기 어..잠..존나 아픈데? 필살기 그렇지 아 까비 대시 시..야..데미지 미쳤죠 아..안돼안돼안돼 안돼에 까비 아..저거 너무 무섭네요 저거 아래 여기서 이겨줘야죠 네..루나 이킬리스 해주고 아..하지마하지마 형 하지마 하지마 아..저거 도죽맞기가 안돼 뭔 족사기 악세야 아 그렇지 필만해줘 어..도죽맞기가 안돼 이런 미친 악세 어..이런 개같은 악세인데 저거? 필살기 아..개같은 악세 여러분 거모는 쓰레기입니다 진짜 거모는 쓰레기 거모는 쓰레기 거모는 쓰레기입니다 진짜 와.. 여러분 물론 제가 못쓰기도 해요 네 거모 조짜 잘 못쓰니다 아..이러면 너무 내성이 강해지시는데 아..이러면..잠깐만 내성.. 내성 없는거.. 가능? 왜냐면 데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뎀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아..네..그럼 뭐.. 해보시죠 팔랑크스 자체가 뭐.. 그게 높죠 방어로 높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데미지가 또 아까처럼 많이 박히는 그 느낌은 안날거에요 그렇지만 한번 다시 도전 네..에픽 거모 네..그냥 반격기 써주고 비살기 발도 아 발도 왜 이렇게 발동이 아닌데? 발도 그렇지 필반 네 데미지가 엄청나죠 팔랑크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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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반격기 발도 발도 아 발도 어떻게 발도가 잘 안나간다 이거 참 거모 유저분들을 참 존경해 여러분 기럭 갔었죠 아 근데 거모는 진짜 쓰레기 캐릭터가 맞습니다 여러분 필살기 필살기 아 필살기 범위도 뭐 걔 억지범이야 아 거모가자 쓰레기긴 하다 이렇게 강화를 떡칠을 해놔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네 거모 쓰지 마세요 발도 어떻게 잘 쓰는거야? 진짜 발도 반바퀴 이거 어떻게 써? 이건데 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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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기본기가 쓰레기다 거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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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레기 캐릭터가 맞습니다 데시시 데미지 여기 점프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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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랑크스의 블랙본즈도 참 근본 조합이죠 재밌는 조합이죠 네 저런 조합 어 발도 어떻게 발동하는거야 발도 어 발도를 이런 데서 잘 못쓰겠다 발도를 그냥 안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맞았다 필살기 도망가 도망가 아 이거 발도는 안쓰고 그냥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여기선 이겨줘야죠 여기선 이겨줘 기본기로 한번 찍어 누르겠단 마인드 기본기로 찍어 누르겠단 마인드 필살기네 이러죠 세우기 안됐네 발도 같은거 안쓸래 난 그런거 못써요 할지 몰라요 여러분 뒤로 빼겠죠 필살기 네 시 어 이거 필살기 전진거리 하고 점프X까지 D6 아 아 이게 방어가면 안돼 아 뭐야 내 방어 뭐야 내 가드 물가드야 뭐야 그렇지 필살기 C C C 어 가드해주고 XX 반격기 한대핀 남았죠 발도로 마무리 어 이게 세워지네 어 이게 세워지네 발도가 왜이렇게 발동이 안하는거야 자 거무 개쓰레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아 이걸? 아 이걸 놓쳐? 아 나 뭐하냐 괜히 또 발도로 마무리한다고도 그러다가 쯧 하 막판 하겠습니다 막판 막판 고고 하겠습니다 네 패기 공격 막판 하겠습니다 막판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냥 기본기로 팬다는 느낌 그 거무의 그냥 기본기로만 패겠.. 어 뭐야 저게 여기 뭐야 어우 무서워 저게 뭐야 필살기 데미지 네 살짝 필살기 데미지 엄청나죠 네 이겁니다 에픽 거무입니다 이게 바로 에픽 거무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시다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시다 발도 응 발도 안에 난 발도 못하겠어 그렇지 필반 제가 또 팔라크스를 하다가 필반은 또 잘합니다 어우 저거 왜이렇게 아파? 살짝 벗어나주고 점프 x 점프 c 필살기 전진거리 c c x c x c 필살기 컷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에픽 거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